2019년 3월 학력평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북방부의 어느 지점에 태풍이 통과하는 때의 기압과 풍향 그 다음에 풍속을 얘기를 한답니다. 자 풍향은 먼저 점으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태풍이 다가올수록 점점점점 기압이 낮아졌다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올라가게 되죠.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곡선이 바로 기압 곡선이 되겠습니다. 나머지가 풍향 기압이 제외됐으니까 풍속이 되겠죠. 자 풍속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. 자 풍향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맨 처음에는 북동풍이 불어요. 자 북동풍이 불다가 여기에서 북풍 쪽으로 바뀌었죠. 자 북풍으로 바뀌게 되고 점차 서풍에서 남풍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 북동풍에서 북풍 서풍 남풍으로 바뀌는 거죠. 북동풍 북풍 서풍 남풍이죠.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안전반원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진행 방향의 왼쪽에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보기로 갑니다. 자 A는 풍속이다 그랬는데 A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기압이 되겠죠. 자 이 지점에서 안전반원이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보고 안전반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11일 12시에 11일 12시가 여기네요. 11일 12시가 딱 여기에요. 자 그랬을 때 하강기류가 우세하다 그랬네요.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. 이렇게 기압이 낮다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우세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하강기류가 아니라 상승기류가 우세하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어요. 그러면 미음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정답입니다. outube